내가 지금 신세동에 갔다 왔는데 자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더라고. 야 니가 자꾸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네티즌 여러분들이 지금 스킨로그 지금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난 못 믿겠어. 도저히 못 믿겠어. 볼래? 좋아. 신용이 하니까 노옹철과 함께 보는 거야. 짠. 카페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